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식인의 창수TV입니다.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서울의 포모 난전의 대산물 시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아래쪽에 보면 구독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지금 보이죠? 지금 3시 반인데 뒤에서 지금 이제 꽃게가 나와가지고 꽃게 지금 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금 찍으려고 여기 있습니다. 이것 먼저 찍고 이제 꽃게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오늘 꽃게 실세가 싸지 싶어서 지금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다 보실까요? 함께 가시죠. 꽃게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꽃게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꽃게가 이렇게 풍년이네 지금 완전히 저기도 막 까딱하네 이야 여기도 꽉 차고 안 죽었어요. 보면 다 일어나요. 꽃게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야 들어가도 돼요 어떻게 돼? 형아 정말 꽃게 풍년이다. 꽃게가 완전히 잘 돼. 야 들어가도 돼요 어떻게 돼? 야.. 야.. 와.. monster 이렇게 찍혀있다. 이렇게 난리들입니다. 오늘은 2만원입니다. 한 마리 2만원입니다. 설마, 한스푼! 만원, 2만원. 쉽게 만원, 한껌면 2만원. 한 마리에 2만원. 오이! 2만원이예요! 야 금방 살았어 발탁발탁 꽃게 안꽃게가 미안했네요 꽃게도 엄청나게 잡혀간다 꽃게 엄청나게 잡혀가 꽃게가 많아 꽃게가 많아 꽃게가 많아 꽃게가 많아 꽃게가 많아 꽃게가 많아 난리에요 난리 새우가 키로가 오늘은 2만원입니다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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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이냐 바글바글 뛰는거 2만원씩 1만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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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마리면 30만원 없어요? 2만원이요 2만원이요 1만원이요 악권이 삶아 2만원이요 2만원을 부어 빨리 부어봐 2만원이요 2만원이요 3만원이요 2만원이요 2만원이요 탕수육 이름들 저기 맞아 오늘 숫게가 얼마에요? 만원씩 가져갔어요 만원 안개는요? 안개는 25,000원 2,000원 가세요 오늘 저녁에 왔는데도 지금 쓰고 있어요 3시 반 지금 현재 3시 반이에요 3시 반인데도 사람들이 말씀을 하게 이렇게 씻어가지고 있네 우리 넓자 시대에 있죠 지금 말했어? 네 고기 고기 네 잘 보셨지요 보시다시피 오늘의 시세는 이렇습니다 꽃게가 지금 대포만가봐요 꽃게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숫게는 10000원 2만원짜리도 먹을만합니다 오늘 근데 새우는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안좋은 것 같아요 근데 꽃게는 정말 좋습니다 예 오늘도 무시기네 장수TV가 서울에 보고 난전시장이라서 꽃게와 새우, 낙지 뭐 이러한 시세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